LA 여행 온 김에 골프 한번 쳐볼까요? 현지인만 알고 있는 LA 골프장 정보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LA에 살면서 골프장 산책을 즐기는 아마 싱글입니다. 오늘 추천할 골프장은 한센댐 골프코스입니다. 현지인들이 편하게 찾는 노케디 골프장입니다. 미국은 대부분 노케디 골프장입니다. 한국과 달리 그늘집도 거의 없다고 아시면 됩니다. 골프장 위치는 LA 공항에서 차로 34분 정도 걸리고 코리아타운에서는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골프장 근처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캐스트어웨이 레스토랑을 추천합니다. 레스토랑을 이용하면서 야경을 즐기셔도 되고 바쁘시면 살짝 야경만 보고 가셔도 좋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레스토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곳 골프장은 캐디가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뿐더러 진짜 자기실력을 쌓기에 좋습니다. 저는 다음 골프장 산책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